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네이처셀이 되겠구요 코드번호 007-3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12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네이처셀은 보합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처셀에 대한 영상을 저희 채널에서 계속해서 리뷰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저희 채널에서 영상 리뷰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처셀은 지난 4월달에 급등이 좀 나왔던 상황이죠. 이 회사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회사이구요 지난번에 4월달에 주가가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회사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용해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연구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부분들을 미국에 임상신청을 했었습니다. 임상신청을 해서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5월 18일날 미국에서 임상시험 계획의 심사를 보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확 급락이 나와버렸죠.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또 냅니다. 또 이렇게 내는데 다시 내요. 다시 내는데 그게 이제 8월 13일날 뭐 자료보완이나 이런것들 해서 하다보니까 이제 승인이 납니다. 그러니까 8월 13일날 이때 이제 승인이 나면서 주가가 결국에 이제 또 뛰었죠. 또 뛰었고 주가가 튀었다가 또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뭐 실적으로 가는 회사는 아니에요. 실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그런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 또는 뭘 한다. 또 승인이 났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기대감에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한 5,800억원 정도 거의 6,000억원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요.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제 단타성 수급이 거의 주를 이루죠. 이 종목을 뭔가 잡아간다거나 이런게 아니라 단타성 수급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거고 딱히 그게 아니고서는 이 종목이 뭐 외인들 기관들에서 크게 뭐 얘네들이 좀 잡아간다. 이런 느낌은 찾아보기 힘든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흐름과 앞으로 나올 만한 이슈가 뭘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가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 좀 기대할 만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번 주 저는 이번 주에 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만약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폐렴 환자에게서 동종지방유래 중간염 줄기세포치료제 아스트로스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탐색하기 위한 국내 일상의 임상을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 이게 11월 3일 날 했거든요. 보통 한 달 걸리니까 아마 오늘 빠르면 이제 오늘 나올 수도 있고 늦으면 뭐 하루 이틀 뭐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 뭔가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정도 강하게 뛸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은 되죠. 즉 승인이 나왔을 때 승인이 나온다면 거기서 이제 한 번 뛸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자료가 또 미비해 그래서 이런 거 부족하니까 니들 지금은 좀 안 되겠고 자료를 좀 더 보완해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심사 보류나 이런 것들 나와버리면 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이때도 미국에 승인을 낸 신청을 했는데 심사 보류되니까 급락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되니까 또 올라갔거든요. 그 가격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식약처에 일단은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똑같은 물질이거든요. 미국에 이제 승인받은 거하고 이제 국내에 이제 신청한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그냥 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뭐 미국에서도 승인을 해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요게 요번 주에는 나오지 않을까 빠르면 반대로 좀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뭔가 결과가 좀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하거나 뛸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좀 이제 기대를 하고 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 종목의 지금 기술적인 흐름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올라가도 제한적이고 떨어지는 것도 좀 제한적인 하나의 큰 박스권으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9,000원 정도면은 이 종목에 그냥 박스권 하단 저점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로 가면 한 12,300원 정도의 기술적인 저항대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박스권인 거죠. 물론 저기를 가기 전에 이 중간에 또 두들겨 맞는 자리 1차적으로 한 11,000원의 기술적인 좀 저항대가 또 형성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 11,000원 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간다면은 이제 한 12,000원 정도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인 이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이후에 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또 몇 개가 더 있죠. 그래서 이전에 보시면 네이처셀에 보시면은 지난번에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용한 그때 임상 들어갔다는 소식이 지난번에 있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3상의 마지막 환자에 투여를 완료했다. 이런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환자가 지난 6월달에 다 투여가 됐고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켜본다 그래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옵니다. 올해 말에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식약처에 이제 낸다는 거죠. 뭐 승인을 해달라 이걸 낸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된다면 당연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번 주에 코로나19 임상 신청서 식약처에 낸 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해보고 이 부분들이 좀 잘 된다면 주가가 1차적으로 한 11,000원, 2차적으로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올 연말에 조인트 스템의 임상 3상 결과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 이제 마지막 환자 투여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의 결과나 이런 부분들 올 연말에 또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네이처셀은 저는 개인적으로 9,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홀드의 관점이고 다소 지금 한 9,600원 정도인데 뭐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은 좀 부달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뭐 11,000원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네이처셀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를 댓글로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이제 손절을 하게 되면 그 손절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의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